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타는 장미다의 비랑갈수 김영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소리 찔러 갑니다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네가 네가 나쁜 여자 내 탓을 하지 마 이런 놈 저런 놈 다 만나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오빠야 오빠 오빠야 네 오빠야 오빠야 오빠 오빠야 네 오빠야 이런 놈 저런 놈 만나봤겠지만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다 같이 따르르! 셋 넷! 따르르! 여러분 따르르 하면 내가 네 오빠 해 주실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목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따르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오오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오오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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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